오늘 지원하는 것은 이 좌파편에 들어서 정치의 개입을 하는 겁니다. 주식회사가 요즘에 정치의 개입을 해서 재미를 짭짤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그냥 놔두니까 이자들이 지금 좌편향돼서 그쪽에다가 지금 자금을 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 사회가 좌편향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 우리은행 같은 좌편향단체의 자금을 지원해준 놈들은 만약에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또! 이 우리은행에서 아름, 우리 나눔 신탁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박원순의 아름다운 재단과 MOE를 체결하고 거기에다가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용납이 되십니까? 아름다운 재단이 어떤 단체입니까? 박원순이가 만들었지만은 모든 좌파 단체에 자금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폭동, 광우평, 제주 예군기지 반대, 모든 반정부 좌파 활동에 자금을 지원해들은 맞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여기에다가 자금이 흘러갈 수 있게끔 이 우리은행이 MOE를 체결해서 그 신탁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수수료 장사 이처먹고 은행 이자 장사 이처먹고 CMS 계좌 이체하면서 앉아서 돈 벌어먹었던 자들이 좌파에다가는 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물들이 지금까지 쌓이고 쌓여서 이 카른더가 나온 것입니까? 정말 맞습니까? 그러나 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이 은행들을 다 폐쇄시켜버려야 하는 게 국민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께서 우리은행 각 지점 앞에 가셔서 그 행장들에게 은행 대세를 요구하고 카른더가 수거 해외야 된다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같이 행동을 하십시오. 카른더가 하나 얻어왔는데 그것을 여기서 불태워드려는데 동의하십니까? 카른더가 하나? 카른더가 하나? 정지만이 카른더가 하나였어? 카른더가 하나? 그런 어처구니 없는 국민들로 탄생할 것입니다. 이 달력을 모두 불태우는 그런 신적으로 이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오늘 내가 데려주죠! 진짜 재미있지 않더라구요. 야 석인이 다시 붙여놔고 오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